맵미리는 내가 먼저 빠르긴 하는데 능신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나이스 샷 좋고요 오오오오오 아 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처음에 또 털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털려줘가지고 아 아 아 저런거 내가 좀 사려가지고 잘 버텨줬어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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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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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버텼어야 하는데 아 너무 먼지겠어 미안하다 귀신이 뭐 컷담을 키먹어 쥐발롬이 그렇지 이럴줄 알았지 아 잘해 이제 보통렉이 아니야 자, 이쪽이다 야 백무빙 아 씨발 직선무빙했어 똑같은 새키 아 씨 아 직선무빙했어 아우 쥐발롬이 나한테 오는 줄 알아요 일로와랄랄랄랄랄랄랄 공 깔아줄게 일로와랄 놀아 날아오면 바로 바로 포킹 백무빙 예측했는데 직선무빙이겠네 와 잘하네 아 아 아 아 어 뭔.. 뭔 위시냐 이건 이거 갈릭쿠거 가자 안바다 나이스 게있든 어 뭐야 이 부스는 뭐야 그냥 포킹 불풀 나오고 3쿠어템째 스트랩같은거 가면 미래는 좀 있을거 같긴한디 그쵸 저거 끌었잖아 마나없어 마나없어 끌었는데 이걸 진짜 이걸 10년째 중계님 감사하고요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다 할거 아니야? 안 맞어 이 새끼야 잘가요 너는 다 할거 아니야? 똑같은 새끼야 일로와 너 일로와 같이 던지네 이리와 이신 한번 던지는거 잘받았다 이거 바로갔어도 이즈리얼 파트 이거 안되면 서랭 치자 이거 안되면 서랭 쳐야 돼 이거 안되면 서랭 쳐야 돼 피가 나이스 여기까지 게이드 이거 먹겠는데 피만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스테락 스테락의 주포에 약간 좀 어차피 스테락도그로 그 주포에 방관있나? 멜모에 방관있나? 멜모 가면 될거 같은데? 다인애들도 있으면 멜모 가고 멜모 하나 가고 지금은 못 이길거 같애 싸우면 뭐에요? 내가 방신퍼도 있기때문에 그 방신퍼도 못 이길거 같아요 방신퍼도 못 이길거에 너무 힘들어 이 짐 어디였냐? 텔레포트냐? 버려 그냥 버리고 미드 밀잖아 버려 버려 어그로 끌어 저 새키 따라가면 시간 낭비라니까 저건 시간 낭비야 그냥 미드 미는게 이득이야 지금 어그로 끌고 있는데 저건 따라갈 필요가 없지 미드 포탈 빌면 개이득 따라가는거예요 걔 X소네지 이거 까지만 텔레포트 다이애네랑 미신이 없고 기오냐? 혹시 얘들아? 혹시? 아... 미신이 오전벨이다잉? 아 근데 얼굴이 있어가지고 ㅈㄹㅇ ㅈㄹㅇ 지금 이즈리얼도 오 이즈템 섹시하구요 아 이낙시는 좀 외반데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! 오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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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끝난진 않았다 이거 좋아! 좋아! 아... 아 깜짝이야 아 바론 아... 바론 스테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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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저 라인 따라왔는데 인수낀 가게야 어차피 억지게 밀어놨어 쟤넨 못 밀어 우리 나가는거 없어 이길 수 있어 미니언 징계하고 있어 전체는 우리꺼야 난 다 좋아 왜그래! 너 굳이 출라 그래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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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아... 얘, 바꿔야 이거 wart 아몸... 으으으으으으舒 Sask 하아.. 대기름이 C깝다 하아.. 안 끝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분접브르즈 많기 때문에 나도 망치폼 함부로 못 들어가 알리 쿵쾅 빠지고 리신 E쿱 빠지지 않는 이상해 내가 보기엔 소심하게 W 켜가지고 소녀딜 넣다가 소녀딜 넣다가 부자로 애들 좀 스킬 빠졌을 때 그때 그냥 망치폼 로듀해야지 소녀딜 넣다가 뭐 딜 넣다가 오 C봐 너 참을 수 없지 들어간다 으아 망치폼 게임 터지는거야? 그 순간 게임 감싸나는거야 아 C 빨리 이거 빨리 아 안돼 제발 아 회장님광화돈님 아이디 알려줘 회장님광화돈님 아이디 알려줘 회장님광화돈님 아이디 알려 줘 아 무서웠네 아 방을 먹을수록 잊었는데 아 흰색 크림이 흰색 크림이 끄찌질에 묻었어 아 다리없다 방도 좀 많이 달려고요 아 아